소주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회식자리에서 참석자 전원이 맥주부터 한 잔 마시고 시작한다는 의미로 일본의 회식 문화를 대표하는 이 맛. 도리아에즈 비루. 일단 맥주부터. 일률적으로 맥주를 시작했던 회식 문화에 최근 일본 정부가 이색적인 후원에 나섰습니다. 사케비바. 우리말로 술 만세라는 슬로건의 캠페인을 열고 있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슬로건을 내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잘 못 만나고 하니까 소주 빨리 한 장 먹고 자는 것 같아요. 생산시설을 최대한으로 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한국 주류업계에는 소주와 홈술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소주 매출액은 2020년 기준 전년보다 약 56% 증가했고요. 지난해에는 수제 맥주와 함께 와인 열풍까지 불어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와인 수입액은 작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한국의 주류 열풍엔 이면이 있었는데요. 홈술을 비롯한 주류 열풍이 불었던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 추정 환자 수는 2018년 약 150만 명, 2019년 약 151만 명, 2020년 약 152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0년 전체 범죄자 중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비율은 약 19.5%에 달했어요. 이는 범죄자 5명 중 1명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듯 팬데믹 사태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는 또 다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유럽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국 알코올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 속취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영국의 오프트레이드 술 판매량은 약 5,250만 리터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20%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올해에도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유럽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독일의 경우도 이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알코올 익명 도움 전화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하루 10통보다 대나마는 하루 20통의 지원 요청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세계 각지에 알코올 중독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절주를 권장하는 추세예요.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시도록 하는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최근 조사된 일본인들의 음주 습관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연간 주류 소비량은 1997년도에는 약 966만 킬로리터였지만 2017년에는 837만 킬로리터로 줄었는데요. 이 중 남성의 경우 하루에 술을 한 잔 이상 마시는 날이 주 3일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일본의 무알코올 음료 시장은 최근 10년간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했어요. 일본인들의 주류 소비 세대 교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맥주를 시작했던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인들의 회식 문화도 각자 취향에 맞는 음료를 마시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술을 팔지 않는 고깃집도 생겼어요. 이런 현상은 일본 문학계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본의 저명한 문학상 아쿠타가와상 수상 경력의 작가 마치다 코도 돌연 40여 년의 음주 경력을 단절하기로 하면서 맨정신으로 살다라는 에세이를 냈습니다. 에세이에는 작가가 갑작스럽게 술을 끊은 뒤 일상을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게 되면서 3개월 만에 구수를 찍을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학계에서 알아주는 술꾼으로 통하던 그는 술을 끊은 이유에 대해 그냥이라고 답했어요. 절주가 마치 대세로 자리 잡은 일본 국민들의 사정과 달리 일본 정부는 젊은 층 위주의 술 소비 감소로 세수에 타격을 입었는데요.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제품에 대한 세금은 2011년 정부 세수에서 3%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2%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죠. 일본 세무당국은 젊은이들에게 술을 더 많이 마시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분의 1 이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에서 소비되는 총알코올량의 감소도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일본 정부가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된 장기적 주류 소비 하락을 막지 못하자 강행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술 권장 캠페인에 대해 해외 또 현지 반응은 차가운데요. 지난 1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고문을 통해 이 정책이 모든 세대의 복지에 해로운 행동일 것이라 경고했고요. 트위터를 통한 일부 여론에서도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제를 택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윤리성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일본 국세청은 음주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요인 등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후생성 역시 이번 공모전에서 세무당국과 협력하지 않았지만 알코올 및 건강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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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